내 목을 잘라서 상위에 올렸어. 귓구멍이나 콧구멍에 돈을 쑤시면서 영엄한 걸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풀파워를 동원해서 저주를 할 거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돼지가 너네를 축복한다. 이러면 돼지 보살입니다. 산불교 연구소. 그리고 고사, 고사는 낮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사의 주체는 여성입니다. 집안에 여자가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가장 어른인 여자. 제사는 밤에 하고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은 음식 공급이고 거기서 핵심은 고기. 그다음에 제사의 필수 떡 중에 하나가 나중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내는 떡이 백설기입니다. 백설기, 콩이나 건포도 같은 거 안 들어간 진짜 백설기. 그거는 흰색으로 길하다는 상징을 주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열에 떡국이 있는 거고 설날 떡국도 흰색. 이렇게 그런 길함의 의미고. 근데 떡보다도 고기를 더 좋아했는가 봐. 그러니까 맨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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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 고사는 여성이 주제하는 그 집안에 가장 어른 여성이 주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시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없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그 기운이 우리 집 기운이 이랬는데 구성원이 이랬고 이랬는데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이게 흔들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그지같이 여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말. 안 그러면 무슨 뭐 사람을 우리가 잘못 들여. 거기서는 며느리입니다. 사람을 잘못 들였다는. 그래서 저 제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아들이 뭐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러면 그런 식의 말들을 하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기운이 섞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충돌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돌한다라고. 이런 문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기론과 관련된 거고 그걸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순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 같은 거 잘못 건축했을 때 뭐 동티가 난다. 그 다음에 무덤 같은 거 봤을 때 또 뭐 이렇게 무덤 땅 파다가 살을 맞았다. 뭐 오만 거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 애 입식이나 이런 거 있는데 상갓집에 가도 돼요. 이것도 충돌한다는. 지금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그런 기운들이 잘 중화될 수 있도록 유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사입니다. 내가 신고합니다. 이렇게. 마치 시골에 내가 귀농을 했어. 그러면 시골 어른들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고사. 그래서 떡 돌리고. 지금은 안 하지만 이사 가면 예전에 팥 떡 돌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팥입니다. 팥시루 떡. 팥시루 떡. 팥이에요. 그래서 팥이 귀신을 쫓고 벽사, 삿된 것들을 물리신다. 그게 동지 팥죽도 되는 거고. 나중에 구병시집 같은 거 할 때 팥 뿌리는 것도 되는 거고. 불교에서는 저만식 같은 거 할 때 팥 뿌리는 게 있는 거고. 누가 뭐 팥죽이 피와 관련된다. 이런 쌉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동물을 희생했을 때 유목문화에서 피와 관련된 피를 뿌리는 것 같다. 말같이도 않은 겁니다. 유목문화에서도 피를 마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팥이라는 진료 때문에 팥시루 떡이 나오는데. 그러면 팥시루 떡은 동물 고기인가? 피가 배어있는 동물의 고기인가? 말같이도 않은 겁니다. 이거는 팥 자체의, 팥의 붉은색에서 나오는 그게 태양을 상징하고 불을 상징하는 데서 나오는 벽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섞일 때 충돌할까 봐. 안 좋은 것들을 쳐내고 내가 들어간다고 고유를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고지하는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팥떡을 돌리면서 그게 문제가 안 생기게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팥시루 떡이고. 그 다음에 돼지 머리 아닙니다. 돼지 머리는 돼지가 돈가스 할 때 그 돈이기 때문에 돈 들어온다. 그래서 돼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돼지 머리를 잘라 놓고 거기다 콧구멍에 쑤시고 귓구멍에 쑤시고 막 이러면서 돈을 막 쑤시고 있지.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 그건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런 식의 말장난은 박쥐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쥐가 비천편복 뭐 이런 거 할 때 복이거든요. 그래서 박쥐 날아가는 문양을 우리 전통 문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복이 날아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말장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종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인생 종 친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장난이 남아 있는 게 병원의 사동이었고 사층이었고 F로 쓰고. F로 쓰는 것도 별로인데 그냥 넷이라고 쓰든지. 아니 엘리베이터 보면 이렇게 F로 쓰는 게 토겠지. 그래서 넷이라고 쓰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같다고 해서 그런 말장난들이 한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돈이기 때문에 돼지 머리를 놓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뭐가 있냐면 돼지저금통. 돼지저금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 목을 따서 올려서 그것도 성형해서 올리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삶으면서 성형을 해요. 그 다음에 털 다 밀고. 그거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 같은 데 가면 하고 있었죠. 지나가면서 그걸 우리가 계속 봤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또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학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런데 쭉을 튀고 앉아 가지고 보고 아저씨가 애들은 가라! 를 시전합니다. 야! 야! 하지만 가는 척 했다가 또 쭉을 튀고 앉아서 또 보고. 그래서 그 성형하는 거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야! 이거 잘라서 내 머리를 올려놨는데 그게 돼지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이 있다면 야! 그게 축복을 해 주고 싶을까? 내 목을 잘라서 누가 상위에 올렸어. 그래서 내 귓구멍이나 콧구멍에 돈을 쑤시면서 영혼 한 걸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풀파워를 동원해서 저주를 할 거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 물론 그 상황에서도 돼지가 너네를 축복한다. 이러면 돼지보살입니다. 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돼졌네. 이거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그냥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성 문화가 아니고 여성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어른, 여성. 그다음에 이건 낮의 문화라는 거. 이거는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남성, 밤의 문화라는 거. 완전히 갈립니다. 완전히 갈려요. 완전히 갈리는 문화. 그리고 제가 이런 재와 관련해서 절로 기제사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절에서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줄 때 소재가 있어요. 소재. 이걸 육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기 중심이기 때문에 육재. 고기재. 소재는 풀제사. 풀제사. 그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소재를 지냈다. 이게 이제 제사를 위탁받았는데 고기를 쓰기가 너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풀제사를 지내. 근데 풀제사가 제사인지는 잘 모르겠어. 왜? 메인이 고기라니까. 메인이 고기인데 메인을 뺐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햄버거를 샀는데 중간에 콩고기예요.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콩고기도 정체성을 그게 햄버거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햄버거가 몽고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고기 다진 거를 고기를 이렇게 약간 좀 고기를 걔네가 육포 같은 걸 먹는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조리해 먹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유목문화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를 말 한 장 밑에다가 놓고 달린대. 그러면 그게 흐물흐물 해진대. 그럼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대. 고기를 쓸어 놓으면 그게 햄버거 패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는 무조건 중간에 고기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룰 중에 하나인데 고기를 뺐어. 그래서 뭐 콩고기를 넣든지 야채만 쭉 넣었어. 그랬을 때 그걸 햄버거라고 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불교에서 이게 위탁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재. 이건 육제 소재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 만약에 기제사를 올리면 고기나 생선이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소재입니다. 소재입니다. 이게 다 룰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룰은 필요 없고 룰은 필요 없고 이게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모든 예는 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차례. 차례. 차례 얘기해 드릴게요. 차례. 차례는 이 차잖아. 차. 불교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낮에 합니다. 어? 제 사랑 비슷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야 너네 밤에 차례 안 지내잖아. 밤에 눈 비비면서 차례 지내봤어요? 설이나 추석 때 눈 비면서 차례를 지내? 안 지내요. 안 지내요. 그래서 이걸 낮에 예예요. 한낮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에 보통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침 시작 때. 그리고 차를 올린다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차례가 주례가 됐는데 이게 불교랑 관련돼서 원래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걔네가 커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라비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슬람에서 커피가 발전하는 이유가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걔네가 물담배하고 커피가 발전하는 거예요. 물담배 아십니까? 담배인데 이렇게 물을 필터로 써 가지고 거기 진짜 너구리 소굴 같이 돼 있어 가보면 쭉쭉 빨고 아편쟁이들 소굴 같이 딱 그렇게 아니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그게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그리고 걔네도 이제 우리처럼 위생의식이 없었지. 옛날 우리처럼. 그래서 이렇게 빨다가 이렇게 하면 이놈이 빨고 저놈이 빨고 저놈이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위생의식 없었잖아요. 이게 위생의식이 갖춰지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문화적인 경제력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뚝배기에 숟가락을 동시에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우리 문화 아닙니다. 그거. 조선시대 때도 다 독상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쌍놈들만 겸상이지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 다 독상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상물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못 떠들어요. 못 떠드는 이유는 독상이기 때문에 떠들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가 사찰에 가면 남아 있죠. 그래서 바룩공양을 할 때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독상이죠. 전부 독상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기로연 베풀고 왕실에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연세 7, 80 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왕이 이렇게 장수축하연을 열어주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전부 독상입니다. 전부 독상입니다. 그래서 같이 찌개를 넣어서 먹었어요. 이게 우리 전통이에요. 쌍놈입니다. 쌍놈입니다. 그런 전통 없었습니다. 그런 전통 없었습니다. 못 살 때의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찌개가 같이 올라와도 한 집안에서도 찌개도 떠먹지. 이렇게 위생의식이 점점 강화되는 거지. 서로 불편한 거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불편한 거지. 근데 아직은 이슬람이 그 정도까지 못 올라왔기 때문에 가면 막 다 빨고 있어. 나 자빠져가지고 빨고 있어.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불교가 술을 막았었죠. 한동안. 불교가 잘 나갔을 때. 그렇게 해서 다방이 그런 티켓 다방 이런 거 아니고요. 이상한 다방 아닙니다. 진짜 당나라 때 차를 마시는 그런 다방이에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이바구하는 그리고 그 차도 지금처럼 우려먹고 우리 차 마시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정당성을 가지는 차가 아니에요. 그냥 끓여 먹는 거예요. 우리 차처럼. 막 삶어. 그래서 유구에 다경해 보면 파 같은 거 넣어서 먹지 마라. 차 끓일 때 파를 넣어. 파를 넣으면 향신료거든. 식재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향신료라고 생각을 해 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엔나 커피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에다가 이것들이 시나몬을 넣은 거지. 비엔나 커피가 시나몬 맞지? 그걸 넣은 거지. 왜? 시나몬. 그러니까 커피를 제대로 몰라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커피 맛을 제대로 알면 시나몬을 넣으면 안 돼. 향이 향을 죽이거든. 그런데 약간 이제 얼핀 할 때 그게 아마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게 하나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커피 모습으로 바뀐 거지. 중국에서 차가 들어왔을 때도 파가 파밀구원에서 넘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파라 그랬잖아요. 파밀구원 때문에 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거기가 총령이고 파총자를 쓰는 거고 파가 자연파가 지천이래. 제주도 유체처럼. 파밭이 막 지천이래. 안 가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당서역기나 이런 데 보면 나와. 그게. 그 당시에도 당나라 때도 거기가 이제 파가 씨 파밭이 야생 파밭이 다 있는가 봐. 그래서 거기 파의 원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파야. 이름이. 그 음을 따서 파밀구원의 음을 따서 파야. 놀랍지. 아무도 안 놀래네. 번역하면 파총자를 써. 그래서 거기를 파밀구원을 총령이라 그래. 고원을 영. 우리가 무슨 대관령 할 때처럼. 그래서 총령. 파고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파고개. 파밭고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새로 들어와서 파의 매니아들이 또 생기는 거지. 향신료 라고 하는 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매니아들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향신료를 되게 좋아하지. 그게 후추하고 깻잎입니다. 깻잎이 향신료입니다. 굉장히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파에 대한 선호도 있는 거지. 그리고 파가 향신료 중에서 동아시아로 넘어온 외래 향신료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널리 퍼진 것 같아요. 지금 봐봐. 마늘도 향신료가 여립니다. 마늘도 향신료가 여립니다. 그런데 파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지 않을까? 마늘보다. 마늘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먹지만 사실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는 내가 보기에는 파가 압도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너 먹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야. 야 이거 너 먹으니까 조금 한데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거지. 생강도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쓰지만 평강이라고 입에도 그냥 물고도 있어요. 물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차례는 차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식 의뢰고 그렇게 또 다른 말로는 달해라고도 하는 거고 그래서 달해제 큰스임 달해제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이 현재까지 되는 거고 그거랑 차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강북 발음이냐 강남 발음이냐 중국에 그거에 의해서 차, 다 이렇게 발음들이 바뀌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하고 다는 동일한 거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차가 자생하지 않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거라면 우리 발음으로 씁니다. 하늘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지. 근데 중국 발음이 천인 거지. 하늘 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차,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둘 다 중국 발음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마치 오렌지는 그냥 오렌지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었으면 키위 참다래 하듯이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차는 아예 우리 쪽에는 없었던 거 같아. 자생하는 게 없었던 거 같아. 그래서 둘 다 외래적으로 들어온 문화고 차는 고급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커피도 일반 커피가 아니고 거의 뭐 루아급에 해당하는 아주 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술보다 어떻게 보면 차가 더 고급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추모하고 기념하는 그래서 묵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맨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밤에 하는 거고 그 집안에 남자가 하는 거고 날짜가 꼭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것을 못 바꾸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고기. 음식 공급.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아주 특징적인 사후세관이 반영된 문화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인 거고 그 다음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돌아가신 분에게는 경전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관일제. 그래서 오후에는 음식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치한 것들을 이렇게 좀 멀리하면서 자기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그런 의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돌아가신 분에게는 특별히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전을 읽어서 그분이 각성하도록 해 드리려고 한다라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하는 의뢰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는 지금도 남아있는 게 초하루보름 전의 초하루보름, 관음제일 이런 식으로 그 제일입니다. 관음제일, 지장제일 할 때 그 제일.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걸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전을 읽어서 그분이 각성하고 집착을 털어낼 수 있도록 해 라는 그러면 천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분이 각성하면 스스로 천도 되는 겁니다. 스스로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인도에서는 더웠기 때문에 밤에 했던 의뢰 하지만 동아시아로 넘어와서는 낮에 아침에 하는 의뢰가 됐고 그 다음에 초하루보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름과 초하루라고 하는 시작점과 중간점에서 하는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사는 낮에 하는 거고 여성 중심 여성 중심 그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여성 중심이고 그 다음에 파시루떡이 핵심이다 너다라 그렇게 해서 기운이 충돌하지 않고 섞이는 문화 그리고 아마 고사는 여성 중심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연원이 재산은 수입품이거든요 중국 수입품이거든요 고사는 아마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문화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시대부터 유불도 삼교하고는 조금 다른 계열이 내려오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세체원의 난낭비서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여성주의 문화와 관련될 거라는 생각은 추정만 해 봅니다 추정만 그리고 이렇게 여성 중심이 뭐냐면 아주 고대로 올라갈 때 나타나는 방식인데 그래서 화랑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성이었어요 남무준정이라고 하는 여성이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문제가 벌어지면서 남성 중심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주의 흐름 무당 생각하시면 돼요 신녀무당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례라고 하는 것은 불교식 차를 통한 달의 차례 같은 거고 불교식예법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기념하는 그런 의뢰라더라 우리가 사대명절이라고 하는 게 추석, 설, 단호, 한식인데 이 네 가지가 모두 사실은 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일이죠 기념일 그래서 두 사람은 충신에 대한 우국충정을 기리는 단호한식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설하고 추석은 시작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제 같은 그런 의미 그리고 그러한 기념과 관련됐을 때 이렇게 그걸 기리는 기리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낮에 아침 아침에 하는 정도니까 불교 의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도 사시에 하는 이런 의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의뢰들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른데 서로 너무 오랫동안 같은 공간 같은 문화권 속에 있으면서 섞이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을 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단호하고 한식은 단호절은 계좌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충신인데 억울하게 죽은 그 부분을 기념해서 하는 추모울에 그 다음에 한식 한식이 계좌추의 명절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불을 끄고 이 사람이 불에 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호라고 하는 것은 구런이라고 하는 초나라 초나라의 귀족이 충신인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명라수에 빠져 죽은 것을 추모하는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계속 작동하는 문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룰만 딱 이렇게 끊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알아두시면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글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문화적 기원도 다르다는 것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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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고맙습니다 시작 자막 고맙습니다 க